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 단순한 전망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또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JP모간의 전망입니다. 8월 20일 날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간의 보험팀이 리서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리서치 보고서는 한국의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월 초까지 주간 단위로 200명 수준이었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1300명을 웃돌았습니다. 무려 6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8월 말에는 정점을 찍고 11월 초까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약 7천여 명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JP모간 보험팀의 리서치 보고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고 이것은 8월 23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대 육박하지만 아직 정점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추가로 신규 확진자가 7천 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은 상당히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약 2만 5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 수치는 국내 인구의 약 0.05%에 달합니다. JP모간이 3차 유행의 원인으로 든 것은 한국 정부의 그런 믿음과는 상당히 반대됩니다. JP모간의 원인 분석은 대규모 경제활동 재개와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가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는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를 주 요인으로 계속 이렇게 삼으려고 그런 극우 프레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안해내고 있지만 JP모간의 보험팀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느슨해진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의 발병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대규모 경제활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접촉 빈도와 횟수가 늘어난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그동안 코로나19의 검사와 진단 역량이 강화되어 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어 있고 또 1차 유행 때보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증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정부의 원인 분석과 JP모간의 보험팀의 원인 분석은 상당히 다릅니다. 다음 질문은 주목해야 될 점들입니다.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의 2단계 그러니까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가 앞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약 일주일 정도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추가적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가 상향되더라도 곧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나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광화문 집회가 8월 15일 날 발생했으면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주일 상황을 본 뒤에 여의치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실내 집회 인원이나 또 실외 집회 인원 모두를 10인 이상을 금지시키는 가장 높은 단계의 그런 조치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방역당국의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감염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없는 알 수가 없는 깜깜히 감염 비율이 8월 22일 기준으로 20.2%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8월 1일 날 6.6%에 불과했는데 아주 가파른 속도로 특히 8월 중순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같은 코로나의 유행에 대한 그런 전망은 순수하게 코로나 방역에 국한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코로나 방역이 정치 방역으로 탈바꿈 돼서 순수한 방역 이외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게 되면 그것은 정치 방역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위론적으로 이야기 되면 코로나 방역은 순수하게 방역에 치중해야 되지 어떤 정치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돼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시중에 그런 우려처럼 정치 방역화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검사 대상자 수를 대폭 늘리고 이에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검사 대상자를 확 줄이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확진자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에만 주목하지 검사 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이나 줄어든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동의 수단이나 도구로 확진자 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는 반드시 검사 대상자 수와 확진자 수와 그다음에 치사율 사망자 수를 함께 발표하는 그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여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오해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 수를 증가시키고 또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인위적으로 그다음에 그 정보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코로나 상황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선거의 승리라든지 반대자를 탄압한 거라든지 아니면 부정성과 같은 민감한 이슈를 혹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과 같은 그런 정치적 부담이 가는 사건을 덮기 위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발표던 jp모간의 보험팁의 리서치 그 결과라는 것은 7천명 정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11일 초까지 그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정치적 개입이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순수한 방역 차원에서의 전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선거의 승리라든지 반대자를 탄압하거나 아니면 부정성과 같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확용해야겠다. 이른바 정치 방역의 단계까지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코로나 방역이라는 것은 고무줄과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심각해지겠다 완화됐다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8월 23일 날 국내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50%를 돌파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믿기지 않는 그런 여론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등에 대한 강정한 조치를 취하는 효과로 인해서 지난 2주 사이에 3%나 올랐다는 그런 부연 설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 방역에 대한 유혹과 필요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식 있는 시민들이 항상 깨어서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한계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론과 진실과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온라인 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출범한 GONG 공TV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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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